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벌어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용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 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혜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열혜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서 contest 사태 칼토록 southern 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손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납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하느니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원하니 하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하느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가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가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가달게 귀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가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계와 막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이처와 십이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파란하여 탈이 위하여 탈이 기대면 이를 사대가 다가가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요.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개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두려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여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허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염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 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덕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계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호화하파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마하게도 인연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느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기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하느의 때라고 하느니 하느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안이 때에 문득 그 담난 청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호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가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가 달게 보는 아름아리가 청정하고 아름아리가 청정한가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가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가 달게 듣는 아름아리가 청정하고 아름아리가 청정한가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 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가루야 하니라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황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하니라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개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운우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이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 이도 없어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 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멸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 갈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길어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 공 공 콘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기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는 오체 투지 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 의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 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 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뭔가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spo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골수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흘끄러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내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마하게도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빛이어서 저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 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가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가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계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이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해와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궁꽃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십팔만 사천 다라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하느니라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 이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송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에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벗개에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님은이 벗개에 두루참으로 가득한 것인 줄 알지 이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송이 두루참과 달게 근섬과 진섬이 무너짐도 속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 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투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사름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생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음쪽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중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 길어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정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골수 떼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가래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전 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 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 남자야 기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 세계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 세계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두께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정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정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정정하고 보이는 것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함과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정정하고 정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정정하고 들리는 것이 정정함과 달게 기가 정정함과 달게 기가 정정함과 달게 되었는 아르마리가 정정함과 아르마리가 정정함과 달게 psychologist 김의 경계가 창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계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혜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더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덕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전 성이 두루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법계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두려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추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여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허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라. 천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지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볼 앞에 절하고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볼 앞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고맙습니다 이제 험한 몸통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호화하파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허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납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 하니 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하니 향기와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헌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기와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 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전남자야 전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 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봉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 차고 청정함으로 운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 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 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 찬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석김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하체 백천 개의 등불이 한 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태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갖이 널리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온갖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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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느니라 온갖이 널리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오고감도 없느니라 성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리니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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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성등하여 무너 무너 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염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욕진해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은곱게 두루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이때 고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이때 고안보살이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알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에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간 공간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 기들 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 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런 자세히 들으라고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고살와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로 여의여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요를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 아파요 된 것이다 가 머리칼 터락 손발 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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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 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 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터락 터락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 과 같다 니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함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 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마냐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함으로 멸도 또 한 멸하고 호환의 멸의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 마니보주가 오세계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 를 보고 실제로 오세계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 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떼도 떼도 없고 대니 떼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 이라 북 깨달음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정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정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내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십력과 십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성이 두루 차고 정정하며 성이 두루 차고 정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에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차고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 참으로 육진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 참여 육진이 두루 참으로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달하니무니 벗개에 두루 찬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사라니무니 무너짐도 속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속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개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안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소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불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 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충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허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욕진해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곳에 두루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 길어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봉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채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런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고맙습니다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하늘으로 된 것과 같다 네 가지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내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불뿌리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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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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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어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 과 말세 종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청정한 까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 흔해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린이 청정함으로 소린이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 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십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전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 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함으로 흥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에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 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사대가 벗개에 두루 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 참 것인 육진이 육진을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군성과 군성과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타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 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 어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소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오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하리라 싣고 굳히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배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지로 이때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을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풀 Trade-l unusual 다 galliateles 바쳇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곳은 바람으로 돌아않는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하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한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느의 때이니 이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빛이어서 저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명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가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가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정정하고 아르마리가 정정한 까닭의 느낌의 경계가 창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혜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마침내는 호공이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성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법계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올해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추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여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오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천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점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 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뿌뿌뿌리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덕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계 3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봉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보살리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하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뿌리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허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뿌리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정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정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정정하고 보이는 것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하고 눈이 정정한 까닭에 보는 아르마리가 정정하고 아르마리가 아르마리가 정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정정하고 들리는 것이 정정한 까닭에 귀가 정정하고 귀가 정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정정하고 아르마리가 정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까닭에 창정하나니 대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대하여 구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혼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혼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대초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혼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호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니 무늬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니 무늬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 무늬 벗개에 두루찬 것인 저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 무늬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지키는 이를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화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증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지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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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보안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품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네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허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과 말새의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 이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성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 까닭에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함으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함 청정함 들리는 것이 청정함 까닭에 귀가 청정함 귀가 청정함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함 까닭에 아르마리가 청정함 까닭에 내 느낌의 경계가 창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막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이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기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느니라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봉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천남자야 천남자야 각성히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참여 육진이 두루참으로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법계에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히 두루참과 달게 군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님은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성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레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게가 바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대난이와 같이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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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 길어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러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사리 품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하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지 내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환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모든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비치여서 저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하느니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원나니 하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가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가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가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가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리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도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먼 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허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평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허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박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박성이 두르차고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유권이 두르차으로 유권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근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게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게에 두루참요.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하니 무니 벗게에 두루참 것인 줄을 알지니라. 손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 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갈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생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없으며 막힐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정득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나니와 같이 대나니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싣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없는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니와 같이 닦아 나가며 니와 같이 닦고 익힐지니라. 이때 보안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봉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다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 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사대가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사대가 흙으로 돌아가고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대가 Vä신 spirit 보소라 이 몸은 그 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하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함으로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한 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맘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 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 이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과 달게 보는 아름 아리가 청정하고 청정함과 100% 들리는 언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의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허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hotspot현아 가슴 펜r 어색하느니라 천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화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레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증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도망과 같아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뿌뿌뿌리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께 두루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정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건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사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몰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로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하하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흘끄러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바래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리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네 가지 이년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하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므로 환인 마음이 멸하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하므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하므로 환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돼도 없고 대니때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여 내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함과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함으로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청정함으로 이들이 청정함으로 청정함으로 십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함으로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손남자야 호공이 이와 같이 팔만사천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며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천남자야 천남자야 각성이 두루 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해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군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고 육군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하니 무니 법계에 두루 찬 것임 저를 알지니라 전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달하니 무니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 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 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 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 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 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 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 각이 널리 비치고 성렬 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 어 가슴 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게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소 축하 축하 축하지도 않고요 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산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사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깨 두루 하리라 싣고 굳히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 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맘 없는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지로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서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가요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곳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왕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물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로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머리 터로 손 발돔 살까 근육 뼈 골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 콧물 고름 피지 내 거품 사대가 눈물 정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바람으로 바람으로 돌아온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니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마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인연과 뒷글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천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한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 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 보주가 오세계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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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오세계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 이라 이르마 은 이라 떼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 말세 종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온 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 이 이라 두께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정정하니 드러나고 마음이 정정한 까 달게 보이는 경계가 정정하고 보이는 것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하고 눈이 정정한 까 달게 부는 아름 아리가 정정하고 정정한 정정한 달게 들리는 경계가 정정하고 들리는 것이 정정한 까 달게 귀가 정정하고 귀가 정정한 까 달게 듣는 아름 아름 마리가 정정하고 아름 마리가 정정한 달게 느낌의 경계가 정정하나니 흔해 흔해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 자야 눈이 정정함으로 빛이 정정하고 빛이 정정함으로 소리가 정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 자야 육진이 정정함으로 시대가 정정하고 시대가 정정함으로 수대가 정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 자야 사대가 정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정정하느니라 이들이 정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소해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 조 도 품이 정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정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정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정정하고 한 몸이 정정함으로 여러 몸이 정정하며 여러 몸이 정정함으로 정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정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정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정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 이라 선남자야 각송이 두루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해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군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벗개에 두루찬 것임 절을 알지 이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송이 두루찬가 달게 군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달아님은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 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 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 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 어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소 축하 축하 지도 않고 여의 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 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승득된 바 얻을 것도 이를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모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역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하리라 싣고 굳히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며 니와 같이 닦고 익힐 길어 이때 보안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고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시들 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자와 생각과 머무른 곳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 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가 힘을 구하려면 바른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 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다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칼 터럭 손발 터비 살까 근육 겨울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 둥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 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 아파요 형상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하늘으로 된 것과 같다 네 가지 이년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사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흐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하니 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하고 손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하니 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시벌불공복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십팔만사천 다라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호든 것이 평평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님은 다라님은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육군이 두루참으로 이와 같이 팔 만 사천 달아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거신 저를 알지니라 손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투루천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 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투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사를 한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룰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한 은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느니라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 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께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없는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 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왕과 힘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하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기진의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마냐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함으로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한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맘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 나니 다 없는 허공도 온각에서 나타난 바 이 이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 달게 보는 아름 아리가 청정하고 아름 아름 아리가 청정한 까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 달게 듣는 아름 마리가 청정하고 아름 마리가 청정한 까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시벌불공법과 삼십칠조 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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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팔만 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 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에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참여 육진이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무니 법계에 두루 참 것인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다라니무니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성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 기 때문이니라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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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 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보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소 축하 축하 지도 않고 여의 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두 한 평생들 몸과 마음 모두 도망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거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에 두루하리라 짓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지로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기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곳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가 힘을 구하려면 바른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 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다 나의 몸은 사대가 아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칼 터럭 손 발돔 살까 근육 뼈 볼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기진의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 둥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 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니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마하게도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 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마냐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함으로 멸하고 호환의 멸의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피유하건대 깨끗한 마니 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 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하느니라 선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하느니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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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웃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오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하니 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니 손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하니 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손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손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평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손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손남자야 박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니라 손남자야 박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 4천 다라니 무늬 법개에 두루참 것임줄을 알지니라 손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천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 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사를 한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호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닫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온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가심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 올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냐 니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환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새 내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가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가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가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가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도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함으로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비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혜와 사무엘지와 불시펄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올알아 블렌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천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것임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운우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레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통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 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뿌뿌뿌리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든 이와 같이 차례로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께 두루하리라 싣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없는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정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엉컨대 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다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가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Hem 삼아 나의 몸은 사대가 아 아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 볼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야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내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마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지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비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빛이어서 저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하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흑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정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정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정정하고 보이는 것이 정정함으로 눈이 정정하고 눈이 정정함과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정정하고 아르마리가 정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정정하고 들리는 것이 정정함과 달게 귀가 정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정정함과 달게 창한 아르마리가 정정함과 달게 느낌의 경계가 창정하나니 은혜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하니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막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비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혜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한 몸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선남자야 하였으며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다라니무니 벗개에 두루참 것인 줄을 알지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천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의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중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베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맡기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덕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암울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닫고 있길지.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놀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정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가심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하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뼈골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침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침콧물 고름 피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 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호화 아파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어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한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후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맘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떼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 나니 다 없는 허공도 온각에서 나타난 바 이 이라 흑게 다름이 원만 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 달게 보는 아름 아리가 청정하고 아름 아름 아리가 청정한 까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 달게 듣는 아름 아름 아리가 청정한 까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 흔해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 해와 사무엘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공복과 삼십칠 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 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에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참여 육진이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 무늬 법계에 두루 참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 무늬 무너짐도 속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의 속박 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열반을 좋아하지 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 도 않으며 파괴를 미워하지 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 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럴 이럴 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성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오이 오레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소 축하 축하 지도 않고요 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산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허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두 한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도망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하리라 짓고 짓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 지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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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